제25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초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둘이에요 둘이에요 2번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영화가 재미있어요? 4번 4번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4번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5번 5번 누구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6번 6번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내일 전화해 주세요 내일 전화해 주세요 8번 8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8번 8번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뭘 드시겠습니까? 사과 주스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시겠습니까? 사과 주스 있어요? 10번 10번 이 책 일주일 더 보고 싶어요. 이 책 언제 빌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책 일주일 더 보고 싶어요. 이 책 언제 빌렸어요? 10번 11번 강수미입니다. 강수미입니다. 방을 예약했는데요. 강수미 씨요? 잠깐만요. 205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강수미입니다. 방을 예약했는데요. 강수미 씨요? 잠깐만요. 205호입니다. 205호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몇 시에 왔어요? 10시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왔어요? 10시에 왔어요. 13번 주말에 보통 뭐해요? 저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와 자주 등산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보통 뭐해요? 저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와 자주 등산을 해요. 14번 그 가방 예쁘네요. 예쁘지요? 어제 언니한테서 받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가방 예쁘네요. 예쁘지요? 어제 언니한테서 받았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고르십시오. 15번 혹시 내 휴대전화 못 봤어요? 저기 텔레비전 옆에 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내 휴대전화 못 봤어요? 저기 텔레비전 옆에 있네요. 제가 오늘 전자사전을 안 가져왔는데 좀 같이 봐도 돼요? 네, 제 사전을 쓰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전자사전을 안 가져왔는데 좀 같이 봐도 돼요? 네, 제 사전을 쓰세요. 저기 좀 보세요. 배가 정말 크고 멋있네요. 우리도 한번 타볼까요? 좋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좀 보세요. 배가 정말 크고 멋있네요. 우리도 한번 타볼까요? 좋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배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아직 괜찮아요. 그냥 버스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아직 괜찮아요. 그냥 버스 타요. 19번 내일 내일 같이 농구 보러 갈래요? 내일은 수업이 있어요. 다음 주말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1시에 농구장 앞에서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같이 농구 보러 갈래요? 내일은 수업이 있어요. 다음 주말은 어때요? 다음 주말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1시에 농구장 앞에서 만나요. 20번 어, 왜 다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우산을 놓고 가서 가지러 왔어요.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아니요. 비가 곧 올 것 같아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왜 다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우산을 놓고 가서 가지러 왔어요.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아니요. 비가 곧 올 것 같아서요. 21번 민호 씨, 오늘도 회사에 걸어서 왔어요? 네. 요즘은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회사에 걸어 다녀요. 와, 그거 운동이 많이 되겠네요. 네. 네. 수미 씨도 걸어서 다녀 보세요. 정말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호 씨, 오늘도 회사에 걸어서 왔어요? 네. 네. 요즘은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회사에 걸어 다녀요. 와, 그거 운동이 많이 되겠네요. 네. 수미 씨도 걸어서 다녀 보세요. 정말 좋아요. 22번 저 이걸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놓으세요. 보내는 물건이 뭐예요? 옷하고 책이에요. 배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걸리죠?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이걸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놓으세요. 보내는 물건이 뭐예요? 옷하고 책이에요. 배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걸리죠?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수미 씨, 시간 있으면 제 일 좀 도와줄래요? 무슨 일인데요? 컴퓨터로 자료를 정의하는 건데 저랑 같이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시간 있으면 제 일 좀 도와줄래요? 무슨 일인데요? 컴퓨터로 자료를 정의하는 건데 저랑 같이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안 될 것 같아요. 24번 24번 학생에서 만들어 드리는 카드인데요. 있으시면 10% 깎아 드려요. 저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9만 5천 원입니다. 혹시 할인 카드 있으세요? 할인 카드요? 신용 카드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식당에서 만들어 드리는 카드인데요. 있으시면 10% 깎아 드려요. 저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강선생님, 저 김영진입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선생님, 저 김영진입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는 이번 휴가에 뭘 할 거예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갈까 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지난 명절에도 회사일 때문에 집에 못 갔어요. 민호 씨는 휴가 때 어디 가세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는 이번 휴가에 뭘 할 거예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갈까 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갈까 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네. 지난 명절에도 회사일 때문에 집에 못 갔어요. 민호 씨는 휴가 때 어디 가세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요. 2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네. 감기에 걸렸는데 잘 안 나아요. 약 먹고 좀 괜찮아졌는데 목은 계속 아프네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아니요.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면 괜찮아지겠죠, 뭐. 그러면 안 돼요. 감기는 오래 두면 안 좋으니까 빨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가보세요. 알겠어요. 이따가 오후에 시간 나면 한 번 가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네. 감기에 걸렸는데 잘 안 나아요. 약 먹고 좀 괜찮아졌는데 목은 계속 아프네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아니요.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면 괜찮아지겠죠, 뭐. 그러면 안 돼요. 감기는 오래 두면 안 좋으니까 빨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가보세요. 알겠어요. 이따가 오후에 시간 나면 한 번 가볼게요. 29번 30번 일en이나 불구 paralela vamos. 7 5 齊 5 5 5 4 11 8 9 9